안녕하세요. 7월 19일 아침 기도에 오신 성교인들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은 10편 103편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저희가 어렸을 적 자주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이 찬양의 본문이 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인 10편 103편입니다. 오늘 본문의 표제어는 다윗의 시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언제 기록했는지 또 어떤 상황을 배경으로 기록하였는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다윗 자신의 인생과 이스라엘 민족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인자심에 대한 감동과 환희를 이 다윗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에게 그 인자심이 계속되기를 또 기도하는 것으로 보아서 다윗의 삶 속에서 개인적으로 혹은 가정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이스라엘 국가적으로 여러 많은 일들을 겪고 난 후에 지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에 보시면 찬양하라 찬양하라는 문구가 세 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찬양하라 저희가 같이 묵상하고 있는 현대인의 성경에는 찬양하라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보통 일반적인 교회에서 묵상하고 있는 성경 개혁개정엔 송축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같은 말입니다. 송축하라 찬양하라. 그런데 송축하라는 말의 의미는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무릎을 꿇다 또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을 바쳐 감사와 찬양을 찬송을 드리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또 하나님의 측면에서는 복을 주시겠다 복을 주시겠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송축하는 것은 우리를 철저하게 낮추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나와 있는 시의 저자인 다윗은 그 여호와를 찬양하라 송축하라는 말을 다른 사람 예를 들어 이스라엘 혹은 또 자기가 관계된 사람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라 자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바로 자신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 스스로 가슴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고자 하는 마음이 송구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스스로 다짐합니다. 2절에 보시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죠? 2절에 보시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어서 바로 그리고 그 모든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잊지 말아라 그 베풀어주신 은혜를 잊지 말라 스스로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 속에서 베풀어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바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분께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내 병을 고치신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10편 51편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그토록 다윗은 감격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병을 고치다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육신의 질병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 단순히 육체적인 질병을 넘어서 죄를 지은 결과에 대한 심판에서 오는 질병이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 고통스러워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심을 고백하며 그분을 높이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어서 기록되어 있듯이 파멸에서 구원해 주시고 풍성한 사랑과 자비를 베푸시며 내 삶 속에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높이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6절에서 9절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 증거하고 있죠.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내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일까라고 묵상해 봤을 때 참 많다 그리고 참 감사하다라는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가까이로는 함께하는 교회의 스텝이 되어서 또 이렇게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고 또 사랑하는 가족들을 붙여주셔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또 그 외에도 제삼 구석구석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참 많이 있음을 그리고 감사함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그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중에서도 은혜 가장 큰 은혜는 단연 사랑하는 그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그 은혜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시온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생을 우리의 어떠한 행위, 우리의 착한 행실, 또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가 아닌 어떠한 행위로 얻은 것이 아니라 선물로 주심을 또 말씀하시죠. 예배수서 2장 8절에서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은혜로서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로 말미한 것이 아니니 이는 아무도 자랑하지 못함이니라 오늘 본물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베풀어 주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사랑을 그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해 봅니다. 성도님들도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내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 또 그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감격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다윗의 시처럼 여와를 찬양하고 여와를 송축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길, 또 그러한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